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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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안양 만안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미래통합당의 이필운 후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제한된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선거운동 방법이 기존의 방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대단히 바쁘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국가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여러 가지 행정 경험을 국회의원이 됨으로써 그런 것들을 국정에 반영시킬 수 있고 또 제가 시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것들이 국가의 도움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청년 때는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당시로는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제가 32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32이 늦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만 그 당시는 좀 늦은 때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일찍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고 있을 때 저는 결혼을 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어려웠던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꿈과 희망을 잃는 것은 청년들이 각자 자기의 어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제도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들이 일을 해야 될 그런 좋은 때에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을 하고 그러한 일자리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를 이뤄가면서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 속에 있고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이 자기의 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사무실 이 가까이에 대농단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농단지에 청년들의 핫한 그런 장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태원의 경리단길 같은 그런 것들 우리가 백리단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대농단지에 제가 시장으로 있을 때 환경경비를 하고 또 도로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아주 청년들이 찾는 그런 핫한 장소가 됐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미처 그렇게까지 대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그런 것들이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면 청년들이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스스로의 좋은 공간을 만든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사회가 또는 국회가 또 정부가 청년들의 그런 창의적 노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또 환경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안구에 계신 분들이 늘 상대적 소외감 내지는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같은 안양시인데 평천이나 동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그런 면에서 만안구의 새로운 도심의 어떤 청사진을 만들고 또 만안구와 동안구가 서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만안구에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고 또 그러한 청사진을 통해서 만안구의 새로운 꿈과 희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안구의 지금 발전을 위해서 저는 박달동에 있는 군 탄약 부대 부지를 활용해서 테크노밸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원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것은 만안구의 어떤 새로운 모습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박달테크노밸리를 조성해 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꼭 되고 싶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재임할 때 우리 안양시가 인문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인문도시로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그런 일을 했었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또는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와 관련된 책들,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역사책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좀 읽어봤으면 하고 권합니다. 글쎄, 저는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 이번에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시장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우선 정치적 색이 좀 다르다. 아무래도 시장선거는 행정가를 선출하는 선거고 국회의원 선거는 진짜 정치인을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점에서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솔한 마음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또 그분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점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을 이렇게 뵙고 또 특히 소상공인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뵈면 너무들 힘들어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 또 우리의 어떤 새로움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이러한 위기가 이겨났을 때 경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지혜를 미리미리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양의 청년들이 다른 어느 도시의 청년들보다 훨씬 더 창조적이고 창의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청년들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안양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선도역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창의력과 또 경쟁력을 갖춘 그런 훌륭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청년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저도 열심히 그러한 청년들의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바라지 하겠습니다.